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넥터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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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넥터인은 넥터인 넥터인은 넥터인 내가 찍고있어 아, 이거? 아름다운 샤넬, 캐리, 야드로콜 그 점을 먹기 위해 그 점을 먹기 위해 그만로 오는 그만로 한참을 먹기 위해 오늘의 그 점을 먹기 위해 남산을 먹기 위해 오, 참 새로웠겠다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안해 본 경험일거 아냐 한국에서 한국에서 대단하니, 대단하니, 대단하니 대단하니, 대단하니 엄마한테 너무 너무 맛있어 자 제니 맛있어 보이는 걸로 딱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한데 이거 쉽지 않아요 쪼쪼 살게 떠서 으어쩌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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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따면서 먹어봐도 되는거야? 응 아 자두 맞다 아 근데 이거는 복숭아서 금방 따겠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타워 호텔에서 그 놈의 포켓 리스트 때문에 아유 진짜 내가 이모가 미리 준거야 현금 미소밀에도 쓸 일이 있을거 같아서 언니 여기 갔던건 기억나? 너 스피드웨이야 여기 엄마가 말한건 이거야 아 우리 미래 미소가 미리 준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질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징어게임 3인방 오징어게임 3일 드디어 진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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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